썸네일 따야 돼 열심히 따 볼게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또 제가 혼자 오랜만에 하게 되었어요 박수 네 네 일단 여기 되게 이런 거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뭘 하면 좋을까요? 골라주세요 제가 일부러 고르려고 안 했는데 골라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시험 봤는데 망했다고요? 어떻게 해? 뭘 하면 좋을까요? 아무런 댓글이 없는데 루돌프 루돌프? 루돌프 이거? 이거 갈까요? 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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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 앞머리 길었다고요? 네 좀 많이 길었어요 그럼 산타로 갈까요? 산타가 이게 좀 두 종류가 있긴 한데 두 번째네 산타 그럼 일단 이걸로 갈까요? 좀 귀여운데 잠깐만 괜찮나? 진짜 웃긴데? 어떻게 해? 오늘 진짜 최고 귀엽다 오늘 진짜 최고 귀엽다 두 산타 네 일단 그리고 제가 노래를 틀게요 오늘 노래 틀고 싶어가지고 노래를 여러분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캐롤 괜찮으신가요? 컴백스포 해달라고요?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컴백스포 한번 도전해볼까? 일단은 먼저 캐롤 먼저 해볼게요 일단 노래를 틀어야 되겠어 아주 잔잔한 분위기로 한번 노래를 틀어볼게요 뭐가 좋을까? 뭐 또 참고로 여기 방은요 제가 자주 오는 방이에요 TMI를 딱 말할 수 있겠다 여기는 제가 정말 자주 오는 방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까? 이거 한번 들어볼까? 아 스피커가 안 켜졌구나 이거 한번 켜자 이거 한번 켜자 첫눈 첫눈 엑소 선배님의 첫눈이요? 와 좋네요 정말 딱 좋네요 지금 완전 딱 자주방 선후방 크리스마스 파티 할 거야?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저는 무조건 할 거예요 오늘은요 안무 연습하고 방금 또 영통팬서 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오늘 어버이날이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귀엽다 오늘 뭐 먹었어? 오늘 사옥밥 먹었고요 또 사옥 메뉴에 군고구마랑 호떡이 추가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제가 오늘 바로 딱 먹어버렸죠 맛있더라고요 아 이거 좀 질리는데 다른 거 해볼까? 선우야 아이나이뿐은 언제 크리스마스 노래를 낼까? 그러게요 솔직히 저도 크리스마스 뭔가 겸 노래를 이게 하면 좋은데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카락 귀엽다 아 맞다 그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위버스 그거 도토리로 바꿨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제가 좀 썰이 있어요 제가 사실 중학교 때 공부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그때 좀 제가 머리를 맨날 투블럭을 하고 다녔었어요 중학교 3년 내내 투블럭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조금 이렇게만 나있는 그런 머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를 자주 했어가지고 학원에서 선생님이든 애들이든 다 머리가 왜 이렇게 도토리 같냐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별명에 도토리가 추가됐었는데 또 제가 이번에 또 머리를 좀 짧게 잘랐었잖아요 흑발을 하고 흑발을 하고 좀 짧게 자르니까 뭔가 갑자기 좀 도토리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옛날 생각난다 해가지고 도토리로 갑자기 바꾸게 됐죠 근데 원래 저는 착한 한우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근데 또 조만간 또 새로운 별명이 생기면 또 바꿀 것 같아요 잘 지내는 거지 산타텔미 다음 곡으로 할까요 산타텔미 스트레이키드 선배님의 크리스트마스 2벌 일본 주제가 저희 정말 녹음 잘했거든요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노래가 정말 좋아요 귀는 아직 안 뚫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러브 지민 선배님? 지민 선배님인가? 다음 노래 추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 좋다 뷰티풀 크러쉬 선배님 뷰티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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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와 무슨 이렇게 이렇게 와 무슨 대박 와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의 아찔한 진짜 운동을 계속해서 예스 첫사랑이었다 진짜 도깨비 진짜 레전드 오늘 셀카요 오늘 셀카언 한번 생각해볼게요 민트초코맛 치킨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저 아직 치킨이랑 떡볶이 그런 거 진짜 일도 안 먹어봤어요 전혀 안 먹어봤어요 뒤에 뭐 있냐고요? 아무도 없는데요 흑발 멋있다 예스 저는 오늘 생일인데 라이브 시작해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와 생일 축하드립니다 거의 크리스마스 근처 생일이시네요 아 투바투 선배님 이야기 듣고 싶다고요? 또 이야기가 할게 많죠? 일단은 저희가 가요대축제 때 이제 처음으로 거의 다른 선배님들이랑 처음으로 뭔가 연습? 동반 연습? 같이 연습을 거의 처음 했었는데 어 근데 진짜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조금 연습이 좀 처음 할 땐 되게 적응이 안 됐는데 다음날부터 바로 적응이 됐었고 아 근데 진짜 중간중간에 되게 엄청 잘 챙겨주셨어요 진짜 아이스크림도 막 주시고 꼭 뭔가 뭔가 되게 수빈이 형 같은 경우는 되게 막 오늘 뭐 했어? 이런 거 물어봐주고 막 막 그냥 되게 다들 근데 진짜 누구 뭐라 할 거 없이 모든 형들이 정말 다 정말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요즘 또 가끔 맞을 때마다 그래서 먼저 인사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해요 도깨비 드라마 봤냐고요? 저 봤죠 도깨비 봤어요 투파투 선배님이랑 사진 찍었어요? 아직 사진은 못 찍었는데 다음에 만나면 한번 찍으려고 아니 보니까 다들 찍었더라고요 저만 안 찍어가지고 조금 네 저도 찍을 거예요 나중에 만나면 선우 랩 파트 보고 싶어요 랩이요? 어 랩 뭐 조만간 아니 조만간이에요 언젠간 하지 않을까요 연습생 썰 연습생 썰 오케이 오케이 연습생 썰 갈게요 일단은 제가 연습생을 어떻게 들어갔냐면 사실 저희 부모님이 되게 막 자유롭게 저에게 막 너는 뭐 그냥 너 좋아하는 거 해라 되게 자유롭게 해주시는 편이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하고 이제 좀 그런 오디션을 알아봤죠 알아봤는데 뭐 처.. 막 처.. 딱 처음이었는데 막 보니까 뭐 이메일로 뭐 뭐 안무 영상 찍은 거 막 꼭 넣고 막 사진 넣고 막 뭐 계기 이런 거 막 다 해가지고 뭐 이메일 뭐 작성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되게 더 혼자 막 설레면서 아 이거 진짜 아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사진도 막 갑자기 막 찍고 막 그래서 그때 제가 으르렁을 그때 아마 쳐가지고 보냈었어요 네 으르렁 쳐서 보냈고 또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또 연락이 와가지고 또 직접 가서 또 으르렁 추고 이제 또 박나 선배님 그때 아마 그거 작은 시 그거 쳤을 거예요 아마 막 그거 하고 네 아마 그렇게 했었고 연습생 생.. 딱 그렇게 연습생 되고 연습생 생활하면서 솔직히 좀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고 제일 기억나는 거는 제가 월평 끝나고 나면은 꼭 쿠키를 주셨는데 그 쿠키를 딱 이제 가지고 가면서 이제 혼자 이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딱 집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좀 월평을 좀 아쉽게 봤었어요 좀 아쉽게 봐가지고 제가 그 빨간 버스 타면은 맨 끝자리 맨 뒷자리 있거든요 거기 맨 창가 근처에 이렇게 딱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면서 맨날 혼자 이렇게 진짜 눈물이 또르르 살짝 흐르면서 딱 이러고 갔는데 딱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막 갑자기 눈물 닦고 막 안 온 척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그때 생각하면 저는 근데 되게 뭔가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좋게 생각해요 눈사람을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때 눈 왔었잖아요 제가 눈 왔다고 그거 위버스에 올렸었는데 그냥 눈 내리는 것만 맞아보고 아직 눈사람이랑 이런 거는 아직 못했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그냥 가족끼리 되게 치킨이랑 피자 이런 거 시켜서 먹고 집에 쬐끄만한 트리 같은 게 있었어요 뭔가 불 딱 키면은 한 이 정도 됐나? 뭔가 그런 가정용 트리? 진짜 쬐끄만한 그런 거 옛날에 되게 들면서 막 반짝 이런 누나랑 되게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집을 꾸몄었었거든요 되게 막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해가지고 그렇게 꾸몄었고 꼭 크리스마스나 무슨 날에는 되게 가족끼리 뭘 먹었던 거 같아요 뭔가 맛있는 거? 저 산타 할아버지 믿냐고요? 안 믿죠 솔직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없는지 모르겠어 아직 실제로 못 봐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가요대전에 있을 겁니다 저는 아마?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좀 맛있는 걸 먹지 않을까 챔버파이브 듣고 싶으신가요? 오랜만에 한번 들어 볼까요? 챔버파이브 진짜 진짜 오랜만인데? 진짜 웃기다 진짜 웃기다 와 예스 튜 튜 튜 해봐 튜 튜 해봐 튜 튜 튜 해봐 튜 튜 튜 튜 튜 해봐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야 크리스마스 영화 저 나 홀로 집에 진짜 아 그거 생각난다 제가 2020년 2020년 12월 31일에 딱 1월 1일이 되기 전에 제가 나 홀로 집에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집에 저 혼자 있었는데 엄마랑 누나가 자기들끼리 뭐 어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딱 저 원래 이때쯤 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좀 늦게 온다고 그래가지고 하필 그때 아빠도 원래 오 그랬었는데 아빠가 자가지고 못 온 거예요 그래서 딱 저 혼자 있었는데 뭔가 이대로 보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케빈이랑 같이 이런 일을 보냈습니다 좀 크리스마스 기념이 있기도 했고 케빈이 또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자도 시켜가지고 케빈이랑 같이 먹었어 그래서 뭔가 이번에도 좀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어요 이거 한번 바꿀까 이거 기본 머리가 더 난 것 같지 않네요 여러분 아닌가 오늘 뭐 크리스마스 특집은 아닌데 그냥 느낌 날라고? 4명이서 쓰는 방이요? 솔직히 저희 방이 그나마 좀 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그냥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살면 딱 좋은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되지? 장점은 그냥 혼자가 아니 좀 외롭지 않다는 거 그냥 여럿이 있어서 딱 좋은 거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딱 여럿이 있는 게 단점 왜냐면 또 자고 싶을 때 못 잘 때도 있고 네 딱 그 장단점이 있어요 저 올라프 같다고요? 올라프 같나? 네 챔바5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니키 요즘 혼자 잔다며 네 혼자 잔지 엄청 오래 됐어요 거의 이번 연도는 거의 다 혼자 잤을걸요? 뭐 혼자 자야지 언제까지 같이 잘 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민트초코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올해 뭐 받을 거야? 근데 저는 매년마다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렇게 딱히 받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요번에도 그냥 나에게 선물을 준다는 의미로 그냥 맛있는 음식은 먹지 않을까 또 멤버들이랑 그냥 다 같이 뭐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이파이 하이파이 BTS 선배님의 폴뉴?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노래는 처음 들어본 거 아니다 알 수도 있어 여기 있다 인투도 아일랜드요? 잠시만 이따 들려드릴게요 어 이거 일본 거구나 성훈이 형은 왜 맨날 놀려요? 그러게요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저 왜 자꾸 놀리냐 그랬더니 야 너 봐 너가 너무 재밌어 난 너 놀리는 게 거의 삶의 낙이야 뭐 이런 말 하던데 막 근데 제 놀리는 게 그렇게 재밌나봐요 아주 니키랑 한번 놀리면 아주 아메리카노 라떼 아메리카노 라떼 저요? 라떼 내가 지금 한번 곧 할 것 같아요 네 오 음향 좋은데 이거 들어본 적 있는데 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귀신 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없어요 민트초코 케이크 아 먹어본 적 있죠 맛있던데 아 또 최근에 제가 그 베스킨라빈스 말해도 되겠지 베스킨라빈스 그거 새로운 맛 먹어봤거든요 그 고디바 초콜릿 그거 되게 맛있던데 베라빈초가 진짜 맛있어요 스타벅스 메뉴 제가 스타벅스 그거 먹어봤어요 그 샌드위치인데 엄청 치즈 있고 살짝 피자 같은 느낌 샌드위치 있는데 그거 진짜 맛있던데요 선우야 너 산타 대신 우리집으로 와줬으면 하는 아이돌 1위 됐어 진짜요? 뭐야 그런 것도 있어요? 완전 신기한데 우리집으로 와줬으면 하는 아이돌 MBTI가 뭐야? 저 ENFP요 ENFP는 몇 번을 해도 ENFP가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본 드라마 아 이거 말해도 되겠지? 넷플릭스에 그 뭐지? 솔로 지옥인가? 아무튼 그거 막 무슨 커플되는 그런 거 있던데 그래서 어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2층 침대 저는 위층 쓰고 있어요 아래에는 정원이 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속눈썹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러게요 긴가? 긴가요? 아니 근데 뭐 저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뚫어지고 보진 않으니까 아 스파이더맨 보고 싶은데 못 볼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선우야 풍생풍사 점프 진짜 높던데 그게 또 할 말이 있는 게 사실 점프.. 아 모르겠어요 그냥 점프하다보니까 생각보다 높게 뛰어져가지고 되게 좋아가지고 근데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표정 일부러 막 이렇게 한 건 아닌데 뭔가 점프하면 그렇게 되는 거 같아 아 신기방기 뿡뿡방기 알아요? 이게 뭐예요? 신기방기 뿡뿡방기는 뭐야? 완전 신기해 그거 살짝 그런 거 비슷한 거야? 어쩔티비 아 요즘 애들 진짜 모르겠다 도저히 도저히 폴라로이드 러브 토바차 선배님 고스트 고스트 한번 들어볼까요? 고스트 오늘 뭔가 생각보다 처음 듣는 노래가 많은 거야 아 저스틴 비버 선배님 고스트 선배님? 저스틴 비버님의 고스트도 되게 좋은데 아니 나 그냥 캐롤 들을래 산타테렘 이런 거 들까? 산타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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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believe that 지금 갖고 싶은 거요? 저는 엔진분들의 사랑 게임 추천이요? 사실 저 요즘 게임 잘 안 해가지고 완전 크리스마스 너무 좋아 머리 장식 붙여 예스 좋은 타이밍이에요 아까 이제 이걸 해볼까? 그래도 산타가 나오니까 이걸 해야겠다 산타 할아버지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아닌가 산타의 잔디 맛이 어떨 것 같다 별로 안 좋지 않을까요? 풍만 날 것 같다 아! 스노우맨! 다음 노래 갈게요 산타가 언제 자요? 저 요즘 자는 시간이 거의 한 새벽 3시? 그쯤 자는 것 같은데 3시, 2시쯤에 자는 것 같아요 여기 종 같은 게 있거든요 소리 들리네 난 민트초코 친구가 필요해 저도 민트초코 동지가 필요합니다 매번 먹을 때마다 눈치 보여요 아주 서울은 춥니? 네 엄청 춥죠 12월 25일날 같이 민트초코 먹기로 약속해줘 약속! 산타를 믿습니까? 아니요 안 믿어요 신기방기 뿡뿡방기 정한이 아 진짜요? 정한 선배님 왜 만드셨다고요? 대박 신기방기 뿡뿡방기 아 진짜 재밌으시다 엄청 대박 정한 선배님 그때 뭐냐 AAA 때 완전 앞에서 봤었는데 되게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민트초코 엄청 맛난 거 엄청 많은데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민트초코 케이크 있는데 엄청 맛있어 먹어볼게요 아일랜드 끝나고 아일랜드 누군가를 만났어? 어.. 그때가 끝나고였나? 아야 만나긴 했어요 그때 뭐 지민이 형도 만난 적 있고 재범이 형도 만난 적 있고 선우야 마지막으로 라면을 먹은 게 언제야? 며칠 전인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맞다 스노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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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이 아마 숙소에 있지 않을까 아 네 저 MMA에서 아유 선배님 처음 봤잖아요 진짜 진짜 대박 완전 영광이었습니다 라이브 안 끝났으면 좋겠다 뭐 하루쟁이를 할 순 없으니까요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저 뭐 성인 돼요? 완전 안 믿기죠? 저도 안 믿겨요 사실 맨날 말로만 성인 된다 성인 된다 하고 다녔는데 그게 사실 안 믿겨서 그래요 진짜 실감이 안나가지고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실감 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라이브 몇 시까지 했으면 좋겠나요? 계속 할 순 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야? 오 기억에 남는 거요? 아 그게 크리스마스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가 저 초등학교 때 갑자기 저보고 막 아울렛에서 선물을 골라보라는 거예요 장난감 아무거나 그래서 제가 아싸 이게 웬일이야 이래가지고 비행기 같은 걸 샀었는데 그때 진짜 행복했었어요 저희 엄마가 거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그때 그러셔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건 아직도 기억나요 음 베이비 음 베이비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먹어봤는데 맛있다 아 맛있다니깐요 엄청 맛있는데 선우야 선우는 복숭아라고 생각해? 아니면 여우라고 생각해? 솔직히 전 둘 다 있다고 생각해요 초코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좀 민트초코요 선우 오빠 오렌지 머리 해볼래요? 오렌지 머리는 뭐죠? 선우야 칠보고 교복 셀카 선물을 주면 안될까? 칠보고 교복 셀카 옛날에 한번 찍은 거 있는데 그거 아직 공개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공개해드릴게요 그때 머리색이 되게 신기해가지고 아 엘사 VS 안나 전 엘사가 좋아요 멋있어서 선우 나보다 어려 왜 나보다 귀여워? 다음 노래 추천해주세요 심심 썬디? 뭐야 보물로 MMM 들어봐 진짜 좋다 MMM이 뭐지? MMM 처음 들어보는데 뭐야 이거? M.S 잠깐만 너무 댓글이 빨라 화이트 키스라는 노래가 있나? 뭐 있네 아닌데 없는데? 하얀 고백? 이거 완전 옛날 노래 아니야? 하얀... 많이 들어보는 거 같은데 하얀 고백이다 대박 대박 10년 전이라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완전 옛날 바이브 아 머리띠 착용할까요? 이제 루돌프 갈까? 아 머리띠 착용할까요? 하얀 고백 저는 붕어빵 슈크림 밤이다 슈크림 아이스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음방을 진짜 많이 챙겨봐가지고 진짜 옛날 내가 3세대라 해야 되나? 그때 아이돌 분들 보면 진짜 거의 진짜 롤모델을 할 정도 진짜 다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산타가 내게 말하길 피어싱이요? 아 저 근데 궁금한 게 진짜 저 귀 뚫고 싶은데 어디로 뚫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진짜 저 저번에 물어보니까 뚫지 말라 하셔가지고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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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스포 아닌 스포인데 곧 제가 그거 할 거예요 끝! 뒷바퀴에 뚫어 제가 원래 여기 뚫었잖아요 근데 제가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뺐거든요 뚫지 말라구요 뭔가 선호하고 싶은 것 같아 아유 뚫고 싶긴 한데 아유 왼쪽이 낫고 한번 추천해주세요 진짜 아니 저만의 좀 특별한 그런 존을 만들고 싶거든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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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 아유 아유 벌써 37분이나 있구나 대박 딱히 시간이 금방 가 코이다가 뚫으라고요 그건 좀 ㅋㅋㅋㅋ 귀가 너무 넓다 넓은가요 아유 넓은 편이야 이제 뭐 듣지? 겨울, 겨울 달인가? 스윗, 나잇, 스윗 이 노래 좋은데? 어울리게 산타 머리띠 사줄게 감사합니다 선우 형, 포지중취 해줄래? 스포 해달라고요? 아니 스포를 할 게 딱히 없는 게 아니고요 진짜 스포 이건 말할 수 있다 멋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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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되게 겨울이랑 잘 어울리는데? 노래가 많이 하세요? 궁금한데? 노래 들어볼게요 아, 선우 생각뿐? 역시 역시 엔진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건 선우와 니키 셀카푼 근데 되게 좋아해 주시네 진짜 뭔가 니키랑 저랑 있는 게 되게 많이 좋아하시네요 근데 진짜 이제 엔지 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게 니키가 셀카도 잘 안 찍고요 진짜 좀 아셔야 돼요 한번 찍으려면 엄청난 설득과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딱 그래서 기분 좋을 때 야 같이 셀카 찍자 이때 한번 찍지 진짜 그때 아니면은 어림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 이거 남았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오늘 여기는 머리띠 싹 다 해보는 거야 괜찮은데? 괜찮은데? 졸리다고요? 얼른 주무세요 와 나도 이때 자고 싶다 서브웨이에 민트맛 쿠키가 있어요 나왔나요 새로? 대박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그러므로 내일은 서브웨이를 먹는 거야 감사합니다 내일 서브웨이를 먹을게요 맛있겠는데? 너무 맛있겠는데? 썸키드의 부활 소망 뭐 언젠가 선우 요즘 운동해? 운동 옛날에 하고 요즘 잘 안 해 민트초코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민트초코는 그냥 어딜 가든 있을 거예요 아마 편의점 가도 민트초코맛 과자부터 해가지고 뭐 우유 뭐 별의별 거 다 있었던데 요즘 요즘 엄청 많잖아요 Let it go? Let it go 한번 들어볼까? Let it go Let it go 진짜 대박 26억 그래? 진짜? 말도 안 돼 와우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거를 겨울한 곡도 제가 3D로 봤어요 3D 딱 처음 나왔을 때 저 누나랑 제가 영화관 가가지고 이거 3D로 봤었는데 진짜 이거 아침 저도 영어로 봤는데 와 그 아침부터 아주 그냥 제가 막 엘사인 것 같아가지고 눈 막 만지 있게 막 뭐 끌어 모아가지고 막 길거리 막 다 뿌리면서 다니고 막 진짜 네 그런 추억이 있네요 아 이거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제가 제가 겨울한 것만 거의 한 스무 번은 봤을 것 같아요 진짜 제공 어디 장면에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냥 다 알고 저 책 다 알아요 진짜 아 그 겨울한 곡에 나오는 그 순록의 이름이 뭐였지? 몰라 기억이 안 나 한스 왕자가 아니고 그 아 몰라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웬 단백질 사춘기요? 당연히 있었죠 제가 사춘기 때 어땠었냐면 갑자기 울거나 울면서 갑자기 웃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짜증내고 갑자기 또 울고 근데 또 한 번 울면은 또 울음이 그치질 않았어요 그때가 중2에서 중3 때였거든요 아주 그때 말도 마요 저희 엄마가 너보고 아니 저보고 완전 무조건 사춘기다 막 그랬었어요 아 스판! 제 이름이 스판이었구나 아 스벤 아니에요 스벤? 스벤인데? 스벤스벤 근데 겨울한 곡에서 진짜 올라프가 없었다면 아마 제가 극장에서 갑자기 뿜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올라프 때문에 정말 많이 뿜었거든요 우리 선우 너무 귀엽네 크크크 그쵸 스벤 역시 스벤 스벤이야 스벤 좋아하는 디즈니 프린세스는 누구야? 근데 제가 디즈니 그걸 다 보진 않았어요 그 막 어떤 공주가 뭐고 그런 거 다 몰라가지고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다 좋아요 겨울한곡 1 대 겨울한곡 2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솔직히 1이 정말 레전드라고 생각하지만 스토리 연관성을 봤을 때는 2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4라운드 2도 3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3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3라운드 선우는 산타 언제까지 믿었어? 제가 7살 때 어린이 집에서 산타도 분양 직접 해주셔 가지고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선물 짓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때 산타가 아니라는 걸 믿게 됐어요 왜냐면 그때 선생님들이 다 계셨거든요 저희 어린이 선생님이 그래서 뭐야? 왜? 뭐지? 이러면서 그냥 뭔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좀 안 믿게 됐었던 것 같아요 가끔씩 크리스마스 때 하늘 보면 비행기 불빛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그걸 가끔 그냥 산타를 보신가 생각한 적은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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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여러분 오늘 라이브는 아마 이제 곧받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너무 활맥아 보인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아따, 다음 그 뭐냐? 브이앱 할 때 나중에 하면은 한번 먹방하러 다시 올게요 막 꼭 스트로베리몬 할까? 이 노래 진짜 정말 노래 너무 실현돼서 진짜 좋아하는 노래 페렐로시스 맛있네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윤석생 때여서 네, 그때... 그때도 아마 연습했을 거예요 아마 귀를 뚫어보고 싶은데 어디다 뚫으면 좋을까요? 귀를 뚫어보고 싶은데 어디다 뚫으면 좋을까요? 귀를 아마... 일단 여기는 무조건 뚫으시고요 귓볼 무조건 뚫으시고 포인트를 두고 싶다면 연골 쪽을 뚫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셀카... 뭐... 그냥... 시간 되면... 아니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올리고 싶을 때 올리겠습니다 숙소에서 있었던 썰 풀어줘 어제 뭐가 있었지? 음... 아... 저번에... 그... 저희... 맛있는 거 먹었었어요 제이크 형이랑 공포영은 맞냐고요? 아니요 제이크 형 공포영은 안 보는 느낌 응 Tree 마침 또장 아... 이의 아저씨 오... 이런 게 이렇게까지 나왔네 다시 한 번 아까가 나온 거 같아 오늘 좀 청순한데? 저 오늘 좀 뭔가 대학생 룩 같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좀 청순하다 생각해요 이 정도로 그쵸? 청순하다 생각하죠? 그쵸? 그래 나만 느끼는 게 아니야 오늘 좀 청순해 나 좀 오늘 좀 대학생 같다고 처음 발견한 오늘 이 밤의 모든 걸 위로나 캡처 타임으로 이제 마무리 한 번 해볼까요? 캡처 타임 아 캡처 타임! 네 이따 하고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그거 1 하고 있어요 그게 썸네일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 마지막으로 가기 좀 아까우니까 뭐라도 하고 갈까? 제일 반응 좋았던 게 뭐였지? 모르겠는데 선우 산타는 이만 가을 여러분 이제 가을? 갈까? 뭐 어떻게 뭐 뭐 뭐 한 번 뭐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댓글이라도 좀 더 읽고 가 네 뭐 네 네 윙크 가능합니다 네 윙크 당신 뒤에 뭔가 없어요 고 가지 마! 루돌프 같다 우리 집 오는 거지? 지금 제가 엔진 여러분들 집 가려고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지금 도착하려면 제가 볼 때 2, 3일 걸리거든요 네 2, 3일 걸리니까 푹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푹 쉬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김선우 귀여워 짬짬짬 선우가 추천하는 민드초코 알려줘 베라 민드초코는 무조건 드셔보세요 완전 추천 저 아직 다 안 컸다고 생각하니깐요 앞으로 더 열심히 성장하겠습니다 쌩얼이에요? 거의 쌩얼이죠 뭐 감기, 엔진 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 챙기셔야 되는 거 알죠? 잊지 마시고 댓글 몇 개만 더 읽고 가볼게요 오늘 팬사인회 정말 좋았고 아 오늘 팬사 때 진짜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처음부터 거의 와주셨던 모든 분들이 진짜 저에 대한 많은 칭찬? 그런 걸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매번 듣는 그런 칭찬이 아니고 진짜 아예 영상으로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뭔가 제가 엄청 많은 힘이 되고 막 저를 보고 나서 되게 많이 힘을 얻으셨다고 뭔가 그런 말들을 되게 해주셨는데 그게 직접 말하시는 것도 아니고 번역기로 번역한 말로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도 너무 좀 마음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오늘 되게 울컥해가지고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네 오늘 진짜 너무 울컥했다고요 컴백 진짜 기대해주세요 진짜 잠시만 선우 씨는 완전 잘생김 형 팬이라서 울 거 같은데요 땡큐 일단 컴백 진짜 많이 하시고 밥 많이 먹고 알았지? 선우야 아우 밥 잘 먹고 있어요 매운 맛있게 먹는데 제가 밥 없이 어떻게 합니까? 깻잎 논쟁 어떻게 생각해요? 깻잎 솔직히 이것도 떼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내 앞에서만 안 하면 돼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이만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일단 거의 한 시간 정도 가량 라이브 했는데 네 재밌었고 좀 가려니까 좀 아쉽네 키 컸나요? 그래도 예전 보다는 큰 거 같은데 하트 안녕 선우 산타님만 가볼게요 일단 25일 날 저희 가요대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위버스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컴백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네 선우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NF도 사랑해주시고 네 네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해주세요 그냥 평화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엔진분들도 꼭 건강하시고 네 또 연말이다 보니까 또 주변 분들에게 또 뭔가 사랑과 행복과 즐거움을 베풀면은 더 풍요롭고 행복한 연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연말 다짐과 새해 다짐 그런 것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이 왜 이렇게 많아 네 아무튼 이만 가볼게요 막상 가려니까 좀 아쉽네 네 이만 가볼게요 오늘도 잘 자고 꿈에서 만나자 네 꿈에서 봬요 여러분 또 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꿈에서 볼게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 제가 갈게요 안녕 갈게요 갈게요 딱 5초만 생각할게요 5 4 3 2 1 안녕